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다행이야 아 괜찮아? 그 환자 어딨냐고 갔어 언제 어디로 언제 갔냐니까 그 도망친 환자 잡으러 온 거야?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환자한테도 밀리는 삼순이었네 공룡 환자 쫓아서 달려온 주제에 나는 왜 끌어안고 지랄이야 이씨 얘기 좀 해 왜 손을 감아? 내 손이 아프대? 입과 손바닥 좀 찢어진 거 아무렇지도 않아 우린 악연이다 훨씬 나 아프다고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 나 혼자 있기 싫다고 했잖아 세까지만 세 하나 둘 셋 셋 셋 셋 너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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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빨개져? 더... 더 와서 와. 너도 엄청 빨개. 나 아파. 나 뜨거워!